일단 팀 보고 어 우리 안하이조네 저분 일본.. 일본인이 안하이조네? 아 일본인 루타기 하는게 나을거 같다던데 일본뿐이에요 저분? 모르겠어요 일본 같잖아요 일본인 루타기 시키고 네파리 님이 그거 해주세요 하나 눈쟁이 님 딜러가.. 아 이분 무슨 일이지? 이분 정탈해주세요 아 이분은 안하이조네 아냐아냐 아나 안돼요 아나 승률 보세요 승률 왜? 안해요 아나 일본인 루타기 시키는 건가요? 일본인 아닌거 같은데 대만인 아니에요? 중국인 아니면 대만인 같은데 아 중국인 아니에요 저분? 홍콩 홍콩 에이 아 들어봐 저 근데 저 아나가 안돼요 그래요? 저분은 아나 시키고 응가 접 제가 일단 기발할게요 루타기 시작 안녕 시작 아나 루타기가 날라 아니다 여기 공격은 나쁘지 않지 겐지라서 야타 꺼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딜 부족하니까 조화의 키를 글쎄 알았다 빠르게 밀고 끝내봅시다 빠를 끝내고 아 빠르게 밀고 왼쪽으로 갑시다 여러분 왼쪽 왼쪽 아 어떻게 뭐 2층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아예 돌려고 2층이요 2층 2층이요 2층 제나타로요? 어 그냥 진짜 신기하셨는데 때려 패면 이거 먹지마요 이거 먹 딴 사람들 딴 데로 가면 다 맞게 시메트라이스 맞게 맞게 라이스 맞았다 다 먹었기 예측까지 먹으라는 다 먹었기 중간중간 하나 바뀌어있을 거예요 입구 있는데 바뀌어있을 거예요 입구 오른쪽 왼쪽 조심 왼쪽 위에 왼쪽 위에 2개 오른쪽 오른쪽 2개 호그 그래 아 호그 오른쪽에 있다 호그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호그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뒷무고 아 소면이 어리네 또 변화의 기회 나 뭐하니? 어디가 어디가 쏘리 쏘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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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라인 컬 이거 할만해요 님들 내가 거점 밟아 볼게 디바 보죠 아 밟아 깨졌다 디바 보죠 호호호거 디 라인 나 못 써도 돼 거점에 하나 더 있어 거점에 하나 더 있어 두개 더 있어 거점 왼쪽에 심혈 포탐 많아요 파워 호그 다운 호그 다운 다 볼슴 나이스 솔리저.. 솔리저 뻥 아나코 하나 잘랐어 디바 좀 봐줘요 같이 디바 좀 봐줘요 같이 디바 좀 줘요 아나힐미 땡큐 디바 디바 포커스 디바 텔바 델포텔바 텔바 델포텔바 델포텔바 텔바 델포텔바 델포 와 야 진짜 여기 젠배버려 텔바 델포텔바 델포 호그 보자 오케이 나이스 야 시메트라 듬럭세 시메트 다운 라인 보자 라인 기피 라인 기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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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 반격 졌는데 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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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쏠자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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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호그 재웠어 호그 재웠어 호그 재웠어 아 바로 끼워버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상이네 아 나 아 나 상이네 아 나 아 일본 서버에 아 일본 서버에 일본 서버에 폐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층 올라갔어요 반대편 2층 쏠자 아 나 디바 호그 정면 호그 반피 라인 혼자 걸렸어요 목표? 목표 위에 목표 위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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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몰 앞에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루시우 오른쪽 팡 호그 그래 빠졌고요 루시필 루시필 실패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타운 호그 따운 디바 디바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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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트레 화물 트레게 피 트레 화물 트레 화물 잡아 잡아 라인 잡아 왼쪽에 디바 왼쪽에 디바 우리 겐지님 있는데 트레 다운 디바 위에 디바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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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궁 있을텐데 저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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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어요 라인 꼬였어요 라인 다운 페이로드 페이로드 여러분들 거기까지 파몰 가입 라인 실드 땡큐 이치 먹고 있을게요 자료님 이번에 궁 다시 걸어요 트레 왼쪽에 있어요? 트레 보좌 트레 빠졌어요 저희 철 95% 트레 왼쪽 트레 왼쪽에 있어요 트레 왼쪽에 있어요 트레 빠졌어요 트레 빠졌어요 트레 빠졌어요 오른쪽으로 트레 빠졌어요 트레 왼쪽 망치 조심 망치가 호구호구 겐지님 좋아 아나님 좋아 호구 보좌 트레 오른쪽 트레 보좌 트레 역경 빠졌고요 겐지님 트레 루시우 아나 뒤에!! 루시우XD 트레ánh 보좌! 트레펄스!! 트레타운 영아! 매이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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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besp2%kkkkkkk 자랴이дел어중지는성을 한 가운데에서 피어났는데 꽃 같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예술적이었어요. 아 예술적이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 좋아. 표현 좋아. 표현 좋아. 비록 가운데 사람은 없었지만 곰백의 힘이, 여백의 힘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백의 힘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지. 시간 많이 남았어. 고로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어 눈덩이, 눈덩이님 진짜 별의별거 다 많이 했다. 별의별거 많이 했다. 별의별거 많이 했다. 별의별거요? 1시전부터 다 지금 훑어보는데 토르 비온도 15시간이고 정크렛에다가 막 정크렛 80초. 정크렛 80초. 아 1시절에 내가 토르 엄청 많이 했구나. 기억이 안 나. 희한한 거 되게 많이 하시네. 토르 15시간. 토르 왜 15시간이에요? 근데 72% 뭐야. 토르가 아니죠. 토르 당입이야? 휴전이야? 아 근데 토르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거 같은데? 이거 각임? 이거 각임? 아 근데 1시즌에 그거 있어요. 1시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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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지금 승리학 게임 3판인데 저거 버그 같아. 버그. 토르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버그 나는 거 있어. 시즌 원에는 프로필 버그 있었어. 토르는 안 했었는데 분명히 내가 토르 한 기억이 없는데 토르의 승률이 너무 오래돼서 안 낮추고 있어. 이거 내려오라고 할 때 다 내려와야 돼요. 아나님 포지션. 저기 엘리베이터 타요. 엘리베이터. 아나님 엘리베이터도 그냥 2층에 자자타랑 같이 하는 게 나을 거예요. 홍콩인한테 지금 한국말로 해서 바꿔야 돼. 리퍼도 엄청 많이 했네. 리퍼는 많이 한 거 같아요. 아나 룩겜 미. 아나 룩겜 미. 아나 대결. 고. 체로 룩겜 미. 어떻게 해야 돼? 맥크린이 왜 애증 안 nets 멕크기는 왜 애증 안essed? 넘어가 괜찮아. 너무 귀엽다. , 너무 귀엽다. 아나 하나 humanity Mil. 아나가도 향이 tãoGE한 tungındю. hasta jump stock market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ㅠ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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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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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 쉐이터 한가? 파라 보자 파라 헤드 아 파라 겟힛 파라 겟힛 어 디바님 진짜 사랑할 수 있어 니가 하나 없다고 우리 다 쏘는거 아녜 라인 반피 아 맥 깨져요 보호 그래 빠졌고 나 로고 못 가 우리 아나 죽었어 아나 나아이 나 로고 빠지죠 파라 만피 파라 만피 방금 한 번 태워요 파라 만피 파라 만피 개피 파라 개피 라인 개피 라인 제나타 다운 제나타 다운 왼쪽에 파라 왼쪽에 파라 파라 다운 디바 무조아 저 저 저 저기 뭐였지 그 그 유나 무조아 이곳을 아니 근데 무조아란다 좋아 못 밀었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나카즈 안 남았다 아깝 오케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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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켓니 아나 아나 노노노 호우 그래 빠졌고 디어 디어 오케이 고 파페 오 파페 헤이 파페 라인 아니 방송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방송해요 방송해 근데 지금 라인 오몬이에요 파라 2층 파라 개피 파라 개피 파라 계단이 있어요 개피에요 제 앞에 오른쪽에 혼자 있어요 파라 무조아 파라 아 파라 피에 있네 못 잡았다 오오 컴밴네 사잉 무인 탐오프 파라 땅 파라 땅 파라 땅 파라 땅 파라 땅 우리 앞에 라인 산여져 상대 망치 조심 망치 각 망치 각 안좋아 오오 죽었다 망치 맨 죽었다 잠깐만 돌아이 끝난다 죽었어요 나 개이지 나 오오 호구 호구 왼쪽 오오오 어디 어디 호구 호구 오오오 오오오 힘없다 우리 다 둘러 다녀 오케이 택 택 택 택 택 택 택 나 사자 나 사자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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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폭 썼자 어 썼어요 방금 자 형님 그냥 내가 호응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궁 대체 언제 쓸 수 있을까? 왜 나 여기서 계속 끌리는 거야 점프 그래 왜? 잔재게 왼쪽으로 팔아 왼쪽으로 팔아 팔아 뒤에 팔아 뒤에 어어 라이나 라이나 왼쪽 파 팔아 나이스 1인공이다 쓸 데가 없어 1인공 쓸래 어 아 맞아 숟대가 없어 상당히 안타는 없어 딜 가보자 라인 비만 라인 비만 뭐라고요? 좀만 더 철터리 라인 오 2층으로 올라가요 애들 쟤한테 2층있고 쟤한테 2층이 있어요 쟤한테 혼자 2층 쟤한테 2층 2층 올라가면 쟤한테 있어요 쟤한테 떨어진다 쟤한테 무조아 쟤한테 다운 송하나 팔아 송하나 개피 어 잠깐 잠깐 눈이 좀만 좀만 아나 제발 한방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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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씨 나 힐 좀 좀 렙 뱅뱅뱅 뱅뱅뱅 뱅뱅 나 방금 본사 아아 못잡았다 저 방금 저 방금 저 방금 봤죠 어 내가 내가 먹어줬어 닌 민거이 아니 그 거기 하루종일 날아갈 수 있고 나 곧 나왔어요 나도 곧 나와요 저 초월 있어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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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트 뽕 뽕 미 뽕 미 살아보죠 우르트 대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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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2층 하나 포리이 파라 옥상 파크 파라 엘베 파라부좌 포라 초월 파다 엘베 있어요 파라 내려왔다 내려왔다 파라 거점 파라게비 파라거 파라거 아나 2층 아나 2층인가 아 보조아 보조아 비벼 아 비벼 라인 보자 뭐야 비벼 딱 누구 비벼 딱 하하하하하 자, 아나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3대 6 루케 비, 루케 비! 바르지 말고 20점 밖에 안 되었죠 MSL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아나 땡큐! 아나 나이스 게임 어어 아 이거 우와 어 어우 눈쨈님 줘야겠네 크 breakthrough 탁월하다 공중에서 드리프트 하는 거 봐버렸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어요